이 작품은 온갖 이념들이 난립하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순수한 내면 순수한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북과시 나무는 온갖 이념의 가위질과 낯질의 가지도 빼앗기고 입도 빼앗기고 뭐가 되었어 흠집투성이가 되었지만 화자는 잎사귀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시를 언젠가는 쓰겠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작품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과시 나무를 무슨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과시 나무에는 가지도 없고 입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원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과시 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 기운의 대장간의 나시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과시 나무요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저기지 않아도 전체 다섯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자 보니까는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화자가 내지는 시인이 시인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그지 시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국도변에 북과시 나무에 뭐야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에드티 나무가 됐든 울타리 나무가 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플래카드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서 거기에는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해가지고 당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거가 됐든 아니면 시민사회가 관련된 거 같은 거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걸려 있는 거야 이거를 본 거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한 거야 이 나무가 울고 있다 이 나무가 울고 있다 웃고 있는 게 아닌 거야 비틀어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이제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무가 시인은 아마 자기 자신과 같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동일시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뭐해 시를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를 쓰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뭡니까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상황인데 그렇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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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상막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네요 내 영혼의 붓가시나무를 내 영혼의 붓가시나무 그렇지 뭡니까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어때 상막하고 황량하다 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붓가시나무 이니까 그럼 왜 이렇게 황막한데 무슨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여러 가지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내 내면 영혼의 상처를 주어서 황폐하게 만든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붓가시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지와 잎은 그렇죠 풍성함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졌죠 잎는 것은 무엇뿐이야 그렇지 흠집투성이죠 상처받은 영혼이죠 즉 가지 잎과 대립되는 시야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년 이념의 횡포로 상처를 입은 화자의 영혼 2년 허공은 나의 나라 아 그럼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은 어디 허공 거기서는 더 해를 입을 것도 의미도 없으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허공은 긍정적인 공간 부정적인 공간 긍정적인 공간 화자의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는 공간이다 이념의 강요가 없는 자유의 세계이다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신목의 향기 신령스러운 나무의 향기 그럼 이 신령스러운 나무가 뭔데 화자의 삶의 지표 밤을 보내고 그렇다면 이 밤은 어떤 밤 향기를 맡는 밤 그러니까 긍정의 밤 부정의 밤 긍정의 밤이에요 부정의 밤 아니에요 화자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시간 삶의 가치를 떠올리는 시간 다시 한번 갑니다 밤을 암담한 현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시간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2연 이념의 횡포가 없는 세계에 대한 염원과 위로 깨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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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로 돌아오면 신목의 향기를 맡는 밤의 시간이 끝나면 현타로 돌아오는 거죠 와우 머리아퍼 이 내 영혼이 처한 현실이 뭔데 황국도변에 서있는 내 영혼이죠 황량한 현실 속에 존재하는 화자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바람 화자의 처지를 증언해주는 존재예요 의인법이고요 무엇을 들었어? 그랬더니 국도변에서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나붓기는 무엇을 소리를 결국 뭡니까? 온갖 구호와 여러가지 인연 화자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장 이러한 주장들을 바람은 들었으리라 더더군다나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붓겨요 그 말은 뭐예요? 화자가 영혼이 황폐해져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죽여 울고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데 온갖 구호와 이념으로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의 울음소리 내지는 울부짐 소리 이 소리가 됐든 이 소리가 됐든 그 소리들을 바람은 들었을 것이야 도치법에 의한 강조가 되겠다 여기까지 3년 온갖 구호와 이념으로 고통받는 화자의 영혼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낯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여기서 알아야 되는 식구는 소재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대장간의 낯 톱니 화자의 영혼을 위협하는 수단들이 생기를 띠고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은 누구의 몸통이야? 북가시나무의 몸통이겠죠? 서서 뭐하고 있어요? 반역을 한대요 자 한마디로 뭡니까? 현실에 맞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상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온갖 구호와 이념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 향기를 뿌리는 시를 시를 에이 시를 에이 쓸 수 있으리라 삐 시를 에이 뭡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에이 에이 에이는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 풍성한 영혼이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에이 에이 비 에이 연구조 즉 통사 구조의 반복을 이루면서 쓸 수도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화자의 무엇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또 하나 볼까요? 하늘에서 새 한마리 깃들어 지적이지 않아도 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린 저 앞에 하늘에서 새 한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 라고 하는 구조를 떠올리면 아마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황량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지적이지 않아도 나는 언젠가 쓸 수 있으리라 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도치법이죠 그 도치법을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연 제 5연은 풍성한 영혼이 담긴 시를 쓰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이면서 현실 비판적이다 신념과 순수성 요거죠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를 통해서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조적인 시어라고 하는 것은 허공 화자가 꿈꾸는 색이죠 국도변 부정적 현실이죠 자 이념의 강요가 없는 자유의 세계와 온갖 구호와 이념이 난립하는 세계 자 여기서 우리는 온갖 구호와 이념이 난립하는 세계를 나타내는 소재가 깃발, 플래카드, 무슨 무슨 주의, 엿장수, 가위질, 낯질, 톱니들이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를 시련을 주고 있어요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는 몸통, 상처받는 영혼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흠집투성이 그 다음에 살벌한 몸통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흠집투성이가 되다가 아니야 이렇게 살 수 없어 결심했어 뭐하죠? 반역을 꿈꾸죠 반역을 꿈꾸면서 잎사귀, 과일, 초록과 금빛의 향기 즉 순수한 영혼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단정적인 종결 어미와 의지적인 목소리를 사용하였다 표현 방식과 관련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적 표현과 효과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비유법 뭡니까?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 추상적인 대상 영혼을 구체화하고 있다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의인화를 쓰고 있네요 도치법 들었으리라 소리를 쓸 수도 있으리라 뿌리는 실을 특히 오연 같은 경우는 AAPA형 구조의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자 영탄법 내 영혼의 북과시나무요 쓸 수도 있으리라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구절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 내기 좋은 구절이네요 라고 볼 수 있어요 상징법 볼까요? 잎사귀, 과일, 초록과, 금빛, 향기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즉 뭐다? 순수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과시 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쇼